안녕하세요. 귓댕TV 라일리입니다. 3월 22일 장후 실전투자대회 매매 내역 복귀하는 컨텐츠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T98님이 1위를 지켜내셨고요. 그리고 윤순 대리님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1등 맞다님께서 3등으로 조금 내려가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수익금에서는 크게 변동 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딱 두 종목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을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조금 돌파매매에서 수익을 내셨던 KCT 이렇게 두 종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손절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반등이 나올 때 이것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공모는 거의 대부분 신청을 하셨죠. 그리고 따상이니까 거의 두 배를 드셨을 거고 한 최소 100% 그랬으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았는데 이게 이제 반등 나올까를 기대하고 두 번째 날, 금요일에 사신 분들이 계실 거 같아요. 특히 이 가격에서 돌파매매 좋아하시면 이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이죠. 18만 6,930원 이 가격에서 왜 손절을 했어야 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3월 19일에는 저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돌파매매라던가 3분봉 눌림 패턴, 시초과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한 캔들로 무너지고 나서 하나 나간 다음에 한 캔들로 이걸 다 회복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벌써 하나, 둘, 셋, 넷, 넷, 네번만의 시도를 하죠. 그리고 결국 이 3분봉에서 돌파를 실패했습니다. 돌파를 실패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 가격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시는 게 맞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손절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고 이거 실패하고 나서 그 뒤로는 쭉 흐르기만 했고 사실 이게 오늘은 더 처참했죠. 이렇게 두 번이나 거의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를 굳이 매수하시는 것보다 저희 장전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매수 포인트라고 할 만한 포인트가 이 날, 이 자리밖에 없었고요. 이 자리에서 돌파하지 못하는 걸 확인했다면 본절 정도에서 청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T98님 역시 3월 19일에 매수를 하셨는데 거의 본절에서 정리를 다 하셨어요. 1% 내외로 정리를 하셨거든요. 매수 포인트만 보자고 하면 9시 29분에 매수를 진행하셨습니다. 여기인데요. 여기는 약간 아마도 짧게 여기서 여기 가는 이 구간을 돌파하는 걸 보고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거 여기서 살짝 하고 나가려고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안 나가고 계속 보시다가 위에서 살짝 팔기도 하고 어쨌든 간 이 자리에서 48분이 되면 이분도 역시 보이시듯이 47분부터 돌파 실패하는 거 확인하고 본절 정도에서 정리하고 나가십니다. 이건 계산해봤는데 1억씩 계속 매수를 진행을 하셨고 매도한 금액까지 계산했을 땐 900만 원 정도 손실로 1% 내외 손절로 정리가 끝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깨지면 이 구수도 다 손절이라고 하더라도 정리를 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더라도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합니다. 1% 내외 손절이면 근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면 남은 그 60% 돈으로 40%를 복리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기로 했던 게 KCT 이렇게 그러면 KCT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말하는 돌파 자리가 어디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3분간 눌림 패턴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서는 올라가는 게 없죠. 여기서는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살만한 가격이 이 자리죠. 처음 고가 당일에 고가를 돌파하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제일 괜찮죠. 여기를 돌파하는 거는 한 캔들로니까 이 자리에서 사실 사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돌파하는 걸로 여기서 사는 건 어렵지만 한 번 가고 내려오고 다시 가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돌파 흐름에서 퍼센트가 완벽하죠. 9시 54분입니다. 마찬가지로 KCT를 그 시간대에 사셨는데 지금 이 가격대가 8,876원이죠. 근데 신산이 51분으로 찍혀있는데 이거는 약간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산상의 오류인 것 같고 이 자리에선 아무리 해도 고가가 8,600원밖에 안 돼요. 이거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시장가로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이게 전산 처리가 되면서 조금 늦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51분부터 58분까지 처음 시작할 때는 2만 주 약 2억 정도를 여기 돌파하는 데에서 바로 매수를 시장가로 진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8,9,70 정도의 이 정도죠. 이 가격, 여기 돌파하는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다 진행을 하십니다. 매수 가격은 매수 총액은 약 2억 정도 되셨고요. 나머지 2억을 위에서 조금씩 좀 좀 다리 매수를 하셨고 여기서 다음 올라가는 이 가격 따라서 9,200원 이상 9,400원까지 쭉 따라서 매도를 진행하셨습니다. 여기서 9,400원까지니까 이 정도죠. 이 가격이면 약 5% 내외로 수익이 나올 수 있었겠네요. 이렇게 이 다음 올라가는 자리에서 돌파할 때 정리를 하셨고 10시 39분에 다시 상승이 나오지만 보시다시피 1파동, 2파동, 3파동부터는 조금 상승폭이 기울기가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2파동, 1파동 정도에서 정리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신 듯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게 알아봤는데요. 이런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 간다 하면 그 자리에서 빠르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돌파가 확실하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셨겠죠. 이 가격을 돌파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볼 때는 아까 그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살 때까지만 이게 분봉이 막 오르고 내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빨간색이 여기까지 이렇게 돌파하는 것처럼 그 시장가로 볼 때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봉에서 이게 팍 내려가는 걸 봤으면 이 정도에서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게 돌파 매매에서는 손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더 볼만한 게 아 그리고 오늘 아침 관심 종목으로 최선으로 드렸던 게 푸른저축은행이었죠. 이 종목이 제일 여기서 조정을 잘 예쁘게 받고 거래량이 말랐기 때문에 조정받고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고 푸른저축은행 갔고 진양산업 같은 경우도 아침에 뭐 슈팅 정도에는 수익이 나실 수 있었을 것 같고 비덴트는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듯이 물론 실력자분들은 이 안에서도 수익이 낫겠지만 조심하셨다면 좋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선 같은 경우는 매수가까지 와주질 않았죠. 여기를 버텨주는 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사지 않으셨을 거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를 살짝 요약을 해드린다고 하자면 뭐 안에 이렇게 주도하는 테마랄까요? 뭐 이런 게 사실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주 쪽으로 많이 눈이 쏠린 듯한데 윤석열 주도 사실 그렇게 강한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면 이런 장에서는 현금을 어느 정도 모유해 주시면서 장 중에 좀 싸졌다 좋아 보인다 하는 거는 뭐 매수하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홍국 F&B 오늘 살짝 상승 나와서 5% 정도 수익 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드렸더라 포스코 엠텍 드렸죠. 장 중에 슈팅 살짝 나오면서 고가 5.6%로 소소하게 수익을 잘 챙겨 드실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수익은 모두 축하드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좋은 종목 찾아서 관심 종목 드리고 아침 브리핑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